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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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햇볼팀의 통신식사를 끝내고 휴식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햇볼팀의 주장으로 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승절 강좌 대회라고 했었는데 우리하고 사유팀을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 유비한 대회는 이사감당은 연령별 세계 선수권자까지 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도감정은 공격합니다. 히카토팀에서 기본팀이라고 하셨죠? 우리 1조. 밑에 2, 3조가 있고 그건 후비조였죠. 몇 년에 내 올격이 참가나 우리 1조가 통하고 제시했는 겁니다. 제가 지금 1조랑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랑... 채널팀 1호의 레벨터 여기 손동산팀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떠봅시다. 우주가 다닙니다!